지난 3월 한국에서 발생했던 사이버 테러는 장기 작전의 일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한국의 일부 은행과 방송사의 전산망을 일제히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 3만여 대가 넘는 컴퓨터의 정보가 지워지고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는 대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사이버 테러는 애초부터 정부와 군사기밀을 목적에 둔 4년에 걸친 장기적인 공격의 일부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보안업체 메카핀은 지난 2009년부터 트로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정부의 서버에 악성코드를 침투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심어진 악성코드는 군사기밀 서류를 골라내 해커들에게 전송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러한 사이버 테러는 2012년까지 뉴로마닉 사이버 아미, 2013년부터는 후위즈팀이라는 해커그룹이 주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해커 집단의 배후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한국정부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